아.. 자격증.. 시작하자 헉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아악 꺄악 이게 뭐라고? 아껴 5번 뭐 동력 구하라요 5번 동력 동력도 가장.. 뭘 구하라 그랬을까요? 음.. 그냥 킬로와트야 되는데 동력 킬로와트는 102 축동력은 효율을.. 효율을.. 효율.. 적용하는 거고 그죠? 전동기동력은 전동기동력은 효율도 적용하고 전달개수 요걸 2타로 하고 얘는 K로 다 적용하고 축동력은 전달개수 안하고 효율만 하는 거예요? 수동력은 효율이나 전달개수 그 어떤 것도 적용하지 않고 이건 축동력이니까 102 효율 감마 Q H 축동력을 구하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? 효율 물을 줬어요? 65니까 0.65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 1000 물이니까 1000이에요 예 뭐해 전장정을 25 전장정을 줬네 전장정 커요 유량을 줬어요 유량 0.15 메타삼승퍼 미니스니까 0.15 를 60으로 나눠서 뭘로 들어가야 돼요? 메타삼승퍼 세크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나 유량은 메타삼승퍼 세크 이 60을 이 밑에다 쓸 수도 있겠죠 우리 교재같이 전장정은 양정 딴 거 하나 준 거 없잖아요 양정 25m가 전장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 풀으면 된다 6번 볼까요? 음속을 구하래요 아주 중요해요 음속은 음속 구하는 건 꼭 틀리면 안 돼요 거쳐주는 거에요 음속 뭘 줘 뭐라고요 뭐였어요? C는 루트 K R T 루트 K R T 지금 줄 단위를 줬어요 줄 단위 그죠? 네 줄 단위 음 음 음 기체 상수를 보니까 기체 상수 R 요 요 R을 뭘 줬어요? 줄 퍼 킬로그램으로 줬어요 킬로그램? 절대 온도 K 이걸로 주니까 줄 단위로 주니까 줄은 뭐예요? 뉴톤 단위 안에 뉴톤 미터가 줄이에요 그죠? 응 그니까 K K R T라고 줄 단위를 주니까 K R T 또 여기가 킬로그램이니까 또 요 요 단위 요거 여기가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R을 R을 뭘로? 그냥 287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만약에 줄 퍼 이렇게 줄 퍼 몰 몰 몰 몰 단위였으면 1 몰이니까 1 몰이면 M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럼 이때는 뭐예요? M분의 287이 R R이 얘가 들어가야 돼 M분의 287 R 여기가 만약에 요 단위가 상수 단위가 몰이었으면 M분의 287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지금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287 그대로 쓰면 돼 R K는 1.4 줬어요? 네 BRB 1.4 줬잖아 곱하기 그냥 287 곱하기 T는 절대 온도니까 273 더하기 30 이렇게 하면 이때 음속은 뭘로 나온다고? 음속은 음속은 그대로 348 점 뭐 0이 메타퍼세크로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다 음속이니까 메타퍼세크 KRT로 하면 요 단위가 나오는 거다 음속을 저렇게 루트 KRT 했을 때 뭘로 빠져나와? 음속 단위가 뭘로 나와? 이렇게 할까봐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죠? 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근데 몇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음? 음? 이게 줄이 줄 뉴톤 단위 줄 뉴톤 계열인 줄 단위가 아니고 키로그램 F 단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? 음 이때는 KGRT C는 루트 KGRT G가 한 번 더 들어와야 돼요 또 여기 여기 지금 얘기한 거대로 요거 요거냐 요거냐 만만치 않아요 잘 정리해놔야 돼요 7번 손실수도가 10 손실수도 10인데 10인데 속도가 속도 V가 두 배로 되면 두 배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뭐 단씨 외부어식 갖고 하는 수 밖에 없어요 HL은 음? D분에 L E지분에 V좌승 여기서 보면 다른 거 다 일정하다고 하면 마찰 손실수도가 V는 좌승관계 아니에요 두 배 비례에요 그러면 손실수가 10일 때 속도의 좌승에 비례하니까 2의 좌승 이렇게 되네요 2는 4 40 마찰 손실수는 V의 U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건 쉬운 문제에요 8번 개수로 유동 개수로는 뭐에요? 개수로 유동 아니 그냥 신은 물 흘러가네 또랑에 흘러가는 거 위 뚜껑이 안 달린 상태로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는 얘기지 쭉 흘러가고 있어요 대기압이 작용하는 거에요 대기압이 작용하는 거에요 답으로 바로 갈게 옳지 않은 거 라번 라번 개수로에서 바닥면의 압력은 여기 이렇게 물이 흘러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압력은 어떻게 해요? 이때는 뭐에요? 이때 P는 감마에치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유체의 물이라면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이 높이 이게 H P는 감마에치 이렇게 하는 거에요 오로지 감마는 정해져 있을 거에요 유체 이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저 밑에서 압력은 바닷물 1000m에서의 압력과 바닷물 10m 밑에서의 받는 압력하고는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죠? 아 예치 돼요 감마에치기 때문에 그래요 1000m 들어가서 사람 못 견뎌요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틀렸어요 항상 일정하다가 틀렸어요 감마에치다 높이에 따라서 나머지 다 중요하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그 2번에 개수로유동의 특징 수력구배선은 자유표명과 일치한다 에너지선은 수면 위로 속도, 수도만큼 올라간다 손실수도는 수평선과 에너지선의 차이다 바닥의 압력은 깊이에 따라 변한다 감마에치라는 거죠 잘 좀 읽어두세요 9번 유체가 반지름 길이 뭐 이게 뭐예요 관마찰 손실 개수를 주었을 때는 언제나 이걸로 하라 이거 이거 바로 이거라 관마찰 개수하는 얘기 관마찰 개수가 주어졌다 마찰 손실을 하라 언제나 다시 해보식 뭐 그대로 하면 되지 왜치 이런 여기 잘 써놨네 관마찰 개수를 줬어요? 얼마 0.03 3 곱하기 여기 모든 단위가 여기 메타 개일이에요 여기도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메타로 나온다고 얘도 메타로 들어가야 돼 메타 당연한 거 메타버세크고 넣어볼까요? D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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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D D D D D 150mm니까 0.15 L은 L이 얼마예요? 500m 이 지분에 2 곱하기 9.8 v 유속이 2.5 메타버세크 2.5에 좌수 이걸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? 메타가 나온다고 메타 아 메타 그대로 나오네 메타 이걸 수두라고 해서 메타 edge, to 악화, 메타, 악화 이렇게도 얘기하지 하여튼간에 메타게 얘기해